성진, 그냥 정말 웃긴다 웃긴다 착한 사람, 생각이 많다 나를 너무 좋아한다 단점이네요 그만 좋아졌으면 한다 거짓말이네요 이거는 정말 원피리에서 자, 더운 아, 마사지예요? 아, 마사지 아, 나는 삼계탕 먹어볼래? 진짜 맛있는데요? 짜증나는 거 너무 배가 안 먹었어 배가 불러서 짜증나는 거 몰라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배가 불러서 짜증나는 거 몰라? 럭키시는 옛날부터 그거 있댔어요 뭔가 뷔페 같은 데에서 배가 정말 부르면 짜증나는 거 배가 너무 불러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랐지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거지 살빼라, 살빼 말았다 하지 말고 야, 뺄살이 어딨다고? 그냥 우리 이쁘서 디념한테 다 진짜 아니지? 어, 이제 봤죠? 이게 원래 모든 일이었는데 여기 장난기 많은 애들이 있었잖아 장닫어 장닫기가 없으니까, 아니겠지? 장닫기가 없다고? 장닫기가 없다고? 봐봐, 지금 장난기 많은 애들이 있으면 내가 옆에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형아, 신이도야 형아, 신이도야 형아, 너를 맞춰 아니, 할레버 잡을래요? 얘 다 못 먹겠는데 할레버인데 형, 말아주세요 형, 말아주세요 얘네들이 연잉같은 느낌이라고 나 지금 봐봐 내가 얼마만 쓰고 있는지 형이잖아 띠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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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얼 자, 나 볼게 띠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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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얼 아직 안 끓여가지고 다른 사람들 같이 아, 오케이 알겠어요 저 갔다올게 아니 계속 뭘 그렇게 보고 있냐는 거냐 뭐야 물이 안 끓어서 물이 안 끓어서 성진이 형은 지금 멍 때리고 있어요 얼마나 배고프면 그래서 저 이거 맛있게 끓이면 될 것 같고요 성진이 형 계속 그렇게 일어나 있으면 앞에 가서 라면 부스러기 이렇게 놓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놓아 계세요 아, 말 잘 듣네요 정말 순한 순한 형이에요 잠깐만 아니 미역국을 어떻게 아유 내가 끓여다 줘야 되는데 아아 아니 미역국 잘 끓이고 있다고요? 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좀 해둬 이 짠맛을 조금 내어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간장을 넣으세요 소금을 넣든가 잠깐만 아, 근데 아니야 일단, 일단 줄여봐 옆에서 이러면 그냥 아주 뭐 해 주기가 싫어 갈쎄 누가 범필 말을 안 들어요? 에? 어휴 밥을 그냥 먹으면 먹어야지 어휴 투정을 하고 어휴 어휴 좀만 기다려 밥 줄게 밥 줄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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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해, 대답을 해 주셔야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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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아니 이게 이게 이거 이제 올라갈 거야 공포스러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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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그쪽이 왜 올라가지냐고 과학이거든? 아 둘이 같이 올라가 나만의 패션 철학이 있다면 저는 그냥 진짜 심플이 심플 이즈 더 베스트 근데 거기에서 포인트는 확실히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러다가 계속 심플 이즈 베스트가 안녕히 계세요 진화 돼가지고 나중엔 옷을 아니 뭐 진짜 심플 베스트 형이 그 자체에 심플이 되는 거지 어떡하지? 자연으로 돌아가는 도손 도손 썼었잖아요 썼었죠 네 썼었었죠 원피시야 써가지고 또 제가 뭐 샀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겹쳐요? 정말 누가 따라하는 거냐고 우리 둘이 이렇게 잘 맞으니까 당연히 네가 따라하는 거죠 형이 따라하는 거지 무슨 소리죠? 나보다 늦게 태어났어 나보다 늦게 태어났어 아니 아니 늦게 태어났어 먼저 사면 먼저 사면 봐봐요 아니 아니지 봐봐요 뭐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좋아했어 그거를 내 운명은 정해져 있었어 아 그래요? 그래서 내 형이 아니 형이 태어날 때부터 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말이 안 하고 만들어지는 순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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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게 그럼 네가 나를 따라하는 거지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나이가 많아 닭도리탕 삼계탕 닭도리탕 닭도리탕 벌거운 거 약간 벌거운 거 좋아 콜란 사이다 하나 둘 셋 콜란 사이다 오케이 드디어 하나 틀렸네 그러게 드디어 하나 안 닫는 거 그러니까 어? 맨날 따라하는 거 좋아하는 색 무슨 색이에요? 아 근데 이거는 나는 무슨 색이에요? 저는 요즘은 하얀색 긴 거 옛날에는 까만색이었는데 저는 블랙 아니면 화이트 하얀색 또 깔까? 죄송한데 하얀색은 저는 옛날부터 좋아했었는데 하얀색을 왜 좋아하냐면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흰색 흰색을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저는 이제 딱 그 아 너무 아 너무 갔어? 오케이 너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전생부터 사실 아 전생 오 이러면 또 졌네 우유랑 커피 하나 둘 셋 우유 아 정말 저는 나 진짜 전 우유를 좋아해요 태초부터 저는 그랬어요 우유였어요 강아지 고양이 하나 둘 셋 강아지 강아지 왜 이렇게 생각하죠? 괜히 일본을 똑같이 하려고 그러죠 왜 이렇게 얄밉히지? 어떡하지? 음 어떡할까? 좋아하는 운동 뭐 좋아하는 운동 있어요? 축구 보는 거 축구 보는 거 축구 보는 게 좋다 축구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요건 마이네임 중에 축구하시는 분이 아시면 푸살도 놓고 들어가주세요 상진이 형 들어가주세요 상진이 형 축구공이랑 축구가 다 떠났는데 주문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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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한 잔이요? 네 우리 멤버들 너무 보고 싶은 거 알지? 박성진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냥 다 있으니까 저 장비는 다 있어요 원래 운동은 장비빨 진짜 운동은 저는 운동은 한번 해보고 싶다 꽂히면 바로 가야 장비 다 삽니다 다 사서 정말 지금 그냥 섞여 두고 있어요 내 전생은 뭐였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장군 아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장군 옆에 있는 무슨 내신 아니야? 장군 옆에 있는 옆에 있는 그 나라 왕 어? 아니 왜 네가 왜 내가 장군이냐 뭐 어쩔 수 없어요 장군 옆에 있는 왕입니다 갑자기요? 네 그러면 잠깐만 아 이미 끝났어요 한 번만 아니요? 이미 끝났습니다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네 이미 끝났습니다 어허 보자 그래요 그러세요 네 키 3미터 대기 키 1미터 대기 중간이 없구만 키 38 지금 보이지만 3미터 어, 상승현이 1미터... 갑자기... 오케이 비니 홈페이 윤덕으로 하나, 둘, 셋! 제가... 저희가 어떻게 저희 멤버를... 둘 중에 하나를 고릅니까? 저희네는 둘 다 똑같으니... 저희 경영이... 아, 저희네... 네? 그래도 마음에 가는 애가 있겠지? 없다! 아,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뭔지 알죠? 응. 그냥 공돌이가 있고요... 성진이 형 같은 느낌...